미스 트로트 2회 올하트 분석 우승후보 누구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91편 3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트로트 잔치는 빨간 맛이 제맛 탑6 마스터 참가 미스 트로트 2회 적수가 없다 2회 최고 시청률 29.9% 2회 전국 시청률 28.5% 눈물과 감동 가득 담긴 크리스마스의 선물 한전과 이변의 대서사실을 써낸 미스 트로트 2가 최고 시청률 29.9%를 기록하며 방송 단 2회만에 대한민국 방송가를 휩쓸어버린 핵 돌풍급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 방송된 TV조선 원조 트로트 오디션 미스 트로트 2 2회 분이 최고 시청률 29.9% 전국 시청률 28.5%를 기록 시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서 방송되는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통틀어 시청률 1위를 수송하는 범접 불가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 방송에서 엔딩 요정에 등극한 홍지윤의 선전에 아이돌룰부 참가자 모두 극심한 부담을 안게 됐던 상태 미스 트로트 2 2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오늘도 진짜 소름이 끊이질 않았다. 견역부 A조가 줄줄이 무너질 줄은 정말 대이변이다. 아직도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눈 한 번 안 떼고 시청했네요. 미스 트로트 2 덕에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등 폭발적 반응을 쏟아냈다. 올하트 받은 참가자 올하트 받은 우승 후보들 아이돌부 크리스천 허참이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파이브돌스 이렇쿵 저렇쿵 성민지 왈 저언니가 나왔어 와 대박 남녀공학 파이브돌스 출신 허참미 좌절하신 아빠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기 위해서 파이브돌스 출신 허참미 미스터 트로트 출연하려다 나의 제한 때문에 못하신 아버지 대신 나왔다. 그리고 아빠의 인생을 불렀고 올하트를 받았다. 힘이 느껴진 무대였다는 박선주 마스터 트로트 오뚜기 허참미 올하트 아빠의 청춘으로 올하트를 받은 아이돌부 허참미에겐 도전정신을 존경한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서서 성공하자는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소녀시대에 데뷔조로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최종 멤버가 되지는 못했다. 2010년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과 믹스나인에 출연하며 제기를 꿈꿨지만 뛰어난 실력에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트로트의 도전장을 내민 허참미의 무대에 대해서 박선주 마스터는 퍼포먼스와 보컬 조화가 대단했다고 평했다. 중고등부 성민지 부산 부니엘 예고 졸업반 성민지 사실은 미스트롯1에 나왔는데 미스트롯1에 나왔는데 편집이 돼서 아빠가 나온 줄도 몰랐다. 성민지 선곡 세월강 시원한 무대를 보여준 성민지 표정처럼 고음도 100점 중고등부 맛언니로 등장한 성민지는 세월강을 선곡했다. 노래가 시작되자 표정이 달라지고 노래에 완벽히 몰입한 모습에 하트가 쏟아졌다. 세월강 고등부 성민지 올하트 중고등부에서 첫 올하트를 받은 성민지는 기쁨에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미스트롯1에 나왔는데 아빠가 제가 나온 줄 모르더라 편집됐었다며 그래서 이번에 올하트 받아서 편집도 안되겠고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고 기뻐했다. 조영수 작곡가는 성민지에게 노래가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고 노래에 몰입해서 부르는 것 같았다며 기교가 몸에 배어있다. 당연히 붙어야 할 실력이라고 칭찬했다. 탄탄한 실력의 올하트, 첫 번째 올하트를 받았다. 이번에는 올하트로 아버지께 자랑스럽다. 끝까지 호흡을 가져가라는 마스터의 조언, 본선 진출 확정 좋아하는 성민지 중고등부 전유진 트롯 꿈나무 15살 전유진 현역 뛰어넘는 천재들의 반란 미스터 트롯이 물을 줘서 키운 현역부도 견제한 중학생 트롯 샛별 트롯 꿈나무 포항 동해중 전유진 도전자들이 꼽은 최대 라이벌 연상, 친구, 연하, 라이벌 투표 1위 2006년생으로 올해 15세인 전유진은 현역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의 라이벌로 꼽혔다. 장윤정 왈 타 오디션을 다 도장 깨기 하고 온 거예요. 장윤정은 전유진 양이 다른 방송사 트롯 오디션을 다 도장 깨기 하고 여기 온 거다 지금. 나가서 어설프게 탈락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라며 엄청 잘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유진은 앞서 KBS2 노래가 좋아 특집 트로트가 좋아해 출연, 1회 우승 및 결선 최종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MBC 편의 중계에 출연해 신동대전 우승, 왕중왕전 최종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유진은 저는 미스트로시 씨를 뿌리고 미스터 트롯이 물을 줘서 키운 트롯 꿈나무 포항 동해중학교 2학년 2반 전유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전유진의 소개에 장민호는 어쩜 말을 저렇게 잘해 라고 감탄했고, 전유진보다 한 살 어린 정동호는 짜왔어요 머리에 라고 말했다. 전유진은 금잔디의 소울가살자를 선곡해 탄탄한 가창력과 호수록 짙은 목소리로 첫 소절부터 5하트를 획득하며 감탄을 자아냈다. 이미 14하트를 획득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고심하던 마스터 조용수가 마지막 하트를 장식했다. 최후의 순간 터지는 황금 폭죽. 최강자 전유진. 떨림 딛고 올하트. 역시 믿고 듣는 전유진. 전유진은 올하트를 획득하며 본선에 직행했다. 현역부 A. 주미. 정상을 꿈꾸는 트롯 야망가 주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2등 인생. 원곡자 응원받고 1등 야망 이뤄낼까. 이날 현역 A의 주미는 원곡자 김용임의 곡인 내장산을 선곡했다. 주미는 노래 첫 소절부터 특유의 안정적인 음색을 자랑했고 부령부에선 풍부한 성량으로 한음 한음 깊숙이 감정을 실현해 심사위원석에 탄성을 자아냈다. 1등을 향한 황금빛 첫걸음. 깐깐한 박선주 마스터는 가수 주미의 노래를 듣고 흠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흠잡을 곳을 찾지 못했다며 극찬했고 원곡자 김용임 또한 하트를 누르며 15인 심사위원 모두의 올하트를 받아내며 당당히 합격을 거머쥐었다. 미스트로2 2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주미 진짜 소름이 끊이질 않았다. 현역부 A조는 주미가 메인인에 정말 대이변이다. 숨은 실력자 주미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가수 주미 눈여겨보겠다 등 폭발적 반응을 쏟아냈다. 왕년부 영지. 트롯 히어로와 인연이 깊다던데. 10여 년 전 첫 강의 첫 제자가. 바로 이명웅. 귀한 인연. 이명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고 영지는 대학에 첫 강의를 나갔을 때 실용음악과 10학번 임영웅이었다 라고 말했다. 영지 교수님은 영원한 저의 스타. 이명웅은 영지 교수님은 내 영원한 스타다 라고 이야기했다. 영지는 애절한 노래로 올하트를 받아 본선행에 진출했다. 박선주는 제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라며. 영지야 이명웅 씨처럼 부르면 된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영지는 오늘부터 이명웅 씨를 내 트롯 스승님으로 모시겠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명웅 왈. 교타게 앉아. 야. 너 노래해봐. 이명웅은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교타게 앉아서. 야 노래해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 폭속해 했다. 이어 이명웅은 교수님께 수업을 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늘 그 수업을 기다렸다. 늘 영광이었다. 오늘도 멋진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다. 10년 후 마스터와 도전자로 만난 얄궂은 운명. 실력파 보컬 그룹인 버블 시스터즈 출신이자 대한민국 최고 보컬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영지가 무대 위에 올라 또 한 번 마스터들을 발칵 뒤집었다. 특히 평소 영지와 절친한 사이인 장윤정은 참가 소식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듯 크게 놀라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이내 장윤정은 평소 영지가 트롯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혼을 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영지 선곡 이미숙의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보는 제자 이명웅 영지 올하트 스승님 소녀 이만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기립해서 스승 영지를 축하하는 이명웅 현역부 A 박주희 가수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자기야 자기야로 멈춘 인생 트로트 대비 20년차 자기야 이후 계속 음원을 발표하고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히트곡에 비해 알리지 못한 내 이름 알고보니 심각한 성대결절 박주희는 자신의 노래 자기야로 열창한다 박주희 올하트로 본선 직행 장윤정은 박주희의 신나는 무대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박주희가 올하트를 받았다 장윤정은 목소리가 안 나와서 힘들어했었다 행사장 가서 언니 노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무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 박주희 언니가 부르는 저 발성이 예전 목소리가 아니다 다시 만들어낸 발성이다 노래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 노래가 가수를 친다 오늘 언니가 그 노래를 보여준 건 너무 잘한 거다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재도전부 김의영 보랏빛 원피스 차림의 김의영 쉬는 동안 코끝 세우고 손가락으로 코를 가리키며 웃었다 미스트롯1 출연자가 이번에 또 도전했다 성형 전과 성형 후의 모습입니다 그녀의 등장에 이찬호는 저분 꼭 뵙고 싶었다 트롯 정말 잘하신다고 했다 김의영 선곡 용두산 엘리지 미스트롯1에서 송가인이 불렀던 용두산 엘리지를 선곡한 김의영은 전보다 더 풍세해진 목소리와 힘있는 발성, 다양한 꺾이로 노래를 쥐고 흔들었다 김의영 라는 실시간 댓글이 이어졌다 마스터 포함 제작진 역시 그간 무슨 노력을 얼마나 한 거야 라며 감탄할 정도였다 보통 오디션 예능을 도전자의 성장 드라마라고 한다 김의영에게는 미스트롯 시리즈 자체가 성장 드라마가 됐다 2015년 전국노래자랑 장려상을 받았던 김의영은 2017년 전국노래자랑 장려상 미량 아리랑카유제 동상 등을 받으며 트롯을 향한 열정을 갈고 닦았다 오늘도 성형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허찬미, 성민지, 전유진, 주미, 영지, 박주희, 김의영님과 모든 가수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ẻ는 게, 영지, 때문에,izes으로AS 선물받아 tą Naz 보니 네수 믿고하자 예수 믿고